안녕하세요, 이이뜬. 안녕하세요, 꼬마 이이뜬. 뭐하고 있어요? 오, 스키 점프 연습하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오, 그럼 점프에서 갈 1미터마다 줄을 그려요. 그럼 우리 숫자에 대해 배울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이이뜬. 자, 어떤 숫자로 시작할까요? 그래요, 꼬마 이이뜬. 우리 숫자 1로 시작해요. 1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좋아요, 다음 숫자를 써봐요. 꼬마 이이뜬, 1 뒤에는 어떤 숫자죠? 맞아요, 2예요. 숫자 2를 쓸 수 있어요, 꼬마 이이뜬. 잘했어요. 자, 이이뜬, 꼬마 이이뜬. 다음 숫자가 뭔지 알아요? 3이에요. 1, 2, 그리고 3. 맞아요, 이이뜬. 3이에요. 좋아요, 이이뜬. 우리 숫자 2개만 더 써봐요. 좋아요, 꼬마 이이뜬. 다음 숫자는 4예요. 이이뜬, 마지막 숫자를 써줄 수 있어요? 마지막 숫자를 모른다고요? 5예요. 5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잘했어요, 이뜬, 꼬마 이뜬.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다 썼는지 볼까요? 1, 2, 3, 4, 그리고 5. 완벽하게 썼어요. 자, 이제 점프할 시간이에요. 재밌게 놀아요, 이뜬, 꼬마 이뜬.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1, 2, 3, 5.